안녕하세요 사장님 맛있는데? 난 아직 오셔 아, 괜찮아요 괜찮아요 듣고 계신 거 같아요 하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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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곧 만나겠습니다 음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어요 어딘지는 얘기 안 해줄거지롱 많이 가야 돼서 근데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쁘죠? 어딘지 모르겠지요?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 앨범을 이제 진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풍경에 좀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와 너무 예쁘다 미쳤다 와 지금은 반대편이 더 예쁜데 하늘도 너무 예쁘군요 눈 진짜 맛있어 여기 와 와 너무 예쁘다 와 장난 아니다 아름답죠? 아름답죠?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또 스톤 하자고요 그럼 나는 이만 고맙습니다